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리코더 연주자 전현호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17세기 예술가 빛과 소리를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 렘브란트 전시와 연계하여서 오늘 이렇게 음악 공연을 준비를 했는데요. 렘브란트 전시는 다들 감상하고 오셨나요?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좋았기를 바라고요. 저도 잠깐 준비하기 전에 둘러봤는데요. 정말 그 당시에 화가의 삶이 이렇게까지 예술로 드러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만큼의 영예를 누릴 만큼의 작품들이 나온다는 게 정말 놀랍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저희가 새 작곡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곡은 야콥 판 아이크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마르코 우첼리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라는 작곡가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콥 판 아이크는 렘브란트와 같은 네덜란드 사람이고요. 동시대에 일을 했던 사람이고요. 나머지 두 작곡가는 이탈리아의 작곡가였습니다. 렘브란트가 살았던 시기를 저희가 네덜란드의 황금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금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술가를 네덜란드에서 한 명 뽑자면 렘브란트가 있을 거고요. 작곡가를 한 명을 뽑자고 하면 야콥 판 아이크라는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야콥 판 아이크는요. 작님이었어요. 작님이었는데 작곡을 어떻게 했을까요? 눈도 안 보이고 글도 쓸 수가 없었을 텐데 종이도 어떻게 종이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었을 것 같고 되게 불편한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분이 연주하던 악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리코더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존재했던 수많은 멜로디, 민요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성악곡들의 멜로디를 듣고 즉흥으로 연주를 한 것을 이제 주위 사람들이 그 곡을 듣고 악보로 남겨줘서 저희가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들으시는 곡의 즉 곡 제목은 그 달콤한 세이렌이라는 곡을 먼저 들려드릴 건데요. 혹시 세이렌에 관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세이렌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네? 스타벅스 세이렌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독수리의 몸을 가졌던 바닷가에서 배에서 항해를 해가지고 오면요. 세이렌이 정말 노래를 잘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남자들을 다 홀려서 바다에 빠뜨려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화가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이 저희가 리코더 솔로 야콥 판 아이크의 곡과 마르코 우첼리니가 조금 더 편성을 다양하게 해서 앙상블 편성으로 한 곡 두 곡을 연달아서 들려드릴 건데요. 일단은 그 가사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하게 노래하는 세이렌 노래로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네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가 울부짖는 바람에도 평화를 주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는 사람마다 그녀의 사랑에 가둬버리고 그녀의 아름다운 눈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그녀에게 심장을 빼앗겨 버리네 하는 이 내용으로 이제 다른 분들 다 같이 모시고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가 울부짖는 바람에도 그녀의 사랑의 아름다운 미소가 울부짖는 바람에도 «Dad,ody해,さい, fleVO짖는 바람에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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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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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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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Bangladesh laz父 substaêm bill 감사합니다.